117페이지 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2번 요약하는 문제거든요. 요약하는 문제. 주제를 알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첫 줄 보도록 할게요. Humans are constantly evaluating the sincerity of the people with whom they have social interactions. 사람들은요. 지속적으로 계속 평가를 합니다. 뭘 평가할까요? Sincerity 하니까 진심이죠. 그 사람의 사람들의 진심을 평가한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they, 이거는 지금 관계사를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묶을게요. 자, 그들이 have social interaction. 그들이 뭐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들의 진심을 평가합니다. 라고 얘기하네요. 이 글에서 소재가 일단 등장을 했습니다. 뭐하는 것 같아? 일단 사람이죠. 사람들이 뭐? 뭐를 평가한다? 아, 보니까 진심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 자기하고 상호작용하는 사람들. 자, 그 얘기를 하겠다.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글인가? 보통 요약문에는요. 글의 실험이나 조사, 그거에 대한 결론 추론하는 일. 그런 것들이 요약문으로 많이 등장을 해요. 바로, 아니나 다를까, 조사자. 이렇게 나옵니다. 연구자들. 연구자들은요. 어떤 결론, 실험을 했습니다. conducted an experiment.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look at what is invoked.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in making these evaluations. 자, 이러한 평가에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실험은요. more than 7,500 participants either watched, listened to, or read an account of a short conversation. 자, 약 몇 명 데리고 했다? 7,500명의 참가자들이 일단 보고, 듣고, 읽어요. 설명에 대해서. account 하면 계좌도 되지만 여기서는 설명이라고 봄대요. 짧은 설명. 그래서 짧은 대화에 어떤 설명을 보고, 듣고, 읽고 이걸 다 했어요. 그런 실험 환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중요하진 않아요. 실험 환경입니다. 실험 조건이나 환경이 되겠죠.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각각의 대화는요. container simple question. 실험 환경이 계속해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각의 환경은, 대화는 포함하고 있는데요. simple question. 간단한 질문과 대답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참여자들은요. had to report. 말을 해야 돼요. how sincerely they felt the response was. 이거 좀 이상하지만 바로 한번 볼게요. 얼마나 진지한지, 진솔한지 그들이 느끼기에 그 대답이 얼마나 진지했는지에 대해서 체크하도록 되어 있었대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일단 실험 환경이 되겠죠. 실험 환경. 자, 근데 이거 문법상 잠시만 한번 체킹을 하나 하고 가자. 지금 essentially가 나왔어. how가 나왔어. how 다음에는 우리가 형용사나 부사가 온다라는 거를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자, they felt는 가로로 묶습니다. 이런 거는 삽입구예요. 문장에서 I think, he thinks, 또는 뭐 you think, you feel. 해서 인지 동사들 있죠. 생각하다. think, believe, feel. 자, 이런 동사들은요. 주어 동사로 해서 그냥 추임새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 생각해보거니. 뭐 그들이 느끼기에. 약간 이런 추임새. 그들이 느끼기에. 자, 이게 진짜 동사죠. 이게 진짜 주어가. 진짜 주어는 the response고요. 진짜 동사는 words예요. how절 안에서. 자, 그러면 비동사네. 그럼 뒤에 보호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보호는 형용사죠. 근데 이건 지금 부사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거는 if, y를 이렇게 떼주면 되겠습니다. sincere. 이렇게. 갑자기 문법 설명을 했네요. 자, 일단 실험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자, 파란 색깔은 너희들 요거 글자는 적돼. 이렇게 밑줄 끊는 건 안 해도 됩니다. 자, 실험 결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delayed responses. 그러면 지연된 대답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요. 지연된 대답은 지속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덜 어때 보인다. 진솔되지 않다. 좀 진지하지 않는 것 같아. 누구보다 즉각적인 대답보다. 자, 그럼 요거 한번 밑줄 거 알겠죠. 실험의 결과, 이 사람들의 어떤 보고 느낌은 어떤 거다? 좀 늦게 대답하면은 조금 이 사람을 좀 덜 심각, 덜 좀 고려하나? 약간 요런 식으로 결론이 난 거예요. 자, 무엇을 제외하고? accepting cases.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경우냐면 where, 장소 부사지만, 요렇게 관계 부사지만, 요렇게 꾸며주고 있다.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얘기하죠. 아, 어떤 경우에 대해서인지 설명하죠. 이 경우는요. 대답이 사회적으로 약간 부적절한 경우만 제외하면, 대부분의 대답들은요. 빨리 대답한 게 좀 더 진실해 보인다. 또는 진지해 보인다. 그런 거예요. 빨리 대답하지 않는 거. delayed. 지연된 거는 조금 별로, 아, 나에 대해서 관계를 조금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in conversations in which people were asked whether they liked someone's new hairstyle or not, the answer of no was rated as sincere with or without a delay. 자, 예를 들어 이거는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어떤 대화에서, 어떤 대화냐? 사람들이 질문을 받아요. 어떤 질문? 그들이 누군가의 새로운 헤어스타일이 weather. 자, weather입니다. 인지 아닌지. 그들이 좋은지. 새 헤어스타일이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랬을 경우에요. 자, 이거 부사구, 전지사구로 통째로 묶어도 되죠. 이게 주어입니다. 이 문장에서. no라는 answer는, 그러니까 아니, 나의 헤어스타일 좋아? 했을 때 아니, 라고 대답하는 것은 평가되는데요. 진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답이 늦든 안 늦든, 그 대답 자체는 그냥 진실해요. 자, 그냥 이건 한 예시에요. 그런데, this being an exception, 이런 예외를 제외하고는, 자, 이것만 예외였던 거에요. 자, 지금은, this being an exception. 자, 이것은 예외였던 겁니다. 이걸 얘기를 해요. 자, 이것만 제외하면, 조사자들은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자, 결론 내리는 부분은 항상 중요하죠. 요양문에 있어서는. 이렇게 위치를 끌게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지각이죠. 무슨 지각? 이거는 색채 다른 색깔로 할게요. 진실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조금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 이렇게 색채합니다.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인지는, 인식은 명백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늦게 대답하는 거랑, 늦게 대답하는 거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보시면요. 여기에서, insincereity 하니까 진실됨의 진심의 반대말이잖아요. 그래서 진심이 없는 것, 위선이나 이런 좀 가식. 자, 그런 인식 자체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늦은 반응이랑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본문의 답 바로 찾아볼게요. 자, 연구자료는 보여줍니다. 주제이자 요양문입니다. 얼마나 뿅뿅한지, 퀘스천에 대한 대답이 얼마나 뿅뿅한지는 영향을 줍니다. 무엇에 영향을 준다? 그 진심에 대한 인식의 영향을 줍니다. 그럼 여기에는 얼마나 빨리 대답을 하느냐, 뭐 이런 말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quickly,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quickly 나와 있죠, 이렇게. 자, quickly. 자, 그 다음에 b 보도록 할게요. 자, b. 자, 무엇과 함께 creating an impression of dishonesty. 자, 얼마나 빨리 대답하느냐는 영향을 주는데요. 그 사람의 진심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줘요. 그리고 dishonesty에 대한 인식은, 자, 보세요. 인식을 만들어내는데요. 얘들아, 그러면 dishonesty는 뭐야? 정직하지 않은 거를 얘기하지. 뭔가 가식, 안 좋은 거. 자, 그거에 대한 이런 impression, 인식이죠. 인식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겠니? 이거랑 관련되어 있겠죠. 주저함. 아, 여기 계속 이렇게 되네요. 주저함. 그래서 이런 주저함은, 그러니까 좀 망설이는 것은, 한마디로 뭐 딜레이 이런 거, 딜레이 이런 거 놔도 돼요. 지연되는 거나 좀 망설이는 것은요, 만들어내는데요. 부정, 그 진실되지 않는 것, 부정, 정직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인식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의 이제 그 전체적인 주제는, 요약문이 되겠고요. 중요한 부분은 체크해 주시고요. 자, 서술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서술형입니다. 자, 지금 뭐하고 뭐를 비교하고 있는 거니? 참여자들이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연된 대답이랑 versus, 지연된 대답 대 즉각적인 대답, 무엇에 대해서? 그런 진심에 대해서, 진심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즉각적인 대답이랑 지연된 대답을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이 고려를 했죠? 본문에서, 자,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나요? 자, 밑줄이 정확하게 그어져 있죠? 자, 여기 이 부분 되겠습니다. 뭘로 색칠을 하지? 연두색을 해볼까요? 지연된 대답은 지속적으로 덜 진실하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즉각적인 부분. 자, 이 부분을 너희들이 잘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